네 안녕하세요. 보안플렉트 조정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pk 파일을 이렇게 좀 쉽게 효율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파이썬 오픈소스도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오픈소스 도구 같은 경우는 apkfew라는 사이트를 이제 여기에서 업로드 된 거 apk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는데요. apkfew라는 사이트는 우리가 안드로이드 취약점 진단이나 아니면은 악성코드 여부 어떤 앱의 악성코드 여부를 판단할 때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정보들을 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구글 스토어 있죠. 안드로이드 구글 스토어 쪽에서 업로드 되는 apk 파일들을 이쪽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업데이트 버전들을 계속 가져오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다운로드 apk 파일들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죠.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 apk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나 그런 곳에다가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실제 쉘에 들어가서 apk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도 있겠지만은 이것들을 활용하면은 좀 더 편의성이 있는 것이고요. 뭐 이전 버전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좀 더 이제 뭐 다양한 앱들을 한 번에 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이것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운로드 받으려면 조금 시간도 걸리고 비율적이겠죠. 그래서 이 경로들을 여기서 알려주는 그런 오픈소스 도구가 바로 이 apk 퓨라는 서치 apk 퓨라는 오픈소스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어차피 영상에서 이 경로들은 알려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여기에서 로우로 선택을 하고 그러면 이제 apk 파일 py 파일 경로가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이 경로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칼리누스, 저희 칼리누스에서 할 건데 그래서 wget으로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서치 apk 퓨 파일을 py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요. 그냥 다운로드 받자마자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서치 이렇게 실행하시면은 서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명으로 서치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레지하고 동일하게 저희들이 서치 apk 그 다음에 s 우버라는 apk 파일들이 어떤 패키지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현재 패키지에 관련된 정보들이 여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는 이쪽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라는 정보까지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apk 퓨 우버라는 앱에 대해서 이제 정보들을 저희들이 획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의 옵션들을 이쪽에다가 이제 선택을 하시면은 다운로드 페이지의 경로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p 옵션을 주면은 여기에서 이제 0이라고 옵션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버라고 하면은 이제 오버 드라이브, 이트, 그 다음에 오버 필리트 뭐 다양한 지금 현재 앱들이 이름들이 나와 있죠.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어떤 거냐면은 apk 퓨에서 저희들이 서치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오버라고 서치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정보들이 여기서 이제 긁어오는 겁니다. 이게 소스코드 쪽에서 보면은 이제 뷰티풀 수프라는 파이썬 모듈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획득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html을 파싱하는, html 페이지를 파싱할 때 이 모듈을 제일 많이 사용하거든요. 리퀘스트하고 이 모듈이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목록을 가져왔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우리들이 만약에 획득하고 싶은 것들이 커맥 우버의 이거, 메인 그 앱이라고 보시면은 0이라고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다운로드 페이지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업데이트 버전, 이 업데이트 데이터를 보면 최근에 나왔던 것이 위쪽에 있는 것이고 아래쪽에 있죠. 그러면은 이게 좋은 것이, 이 사이트가 좋은 것이 뭐냐면은 이전 버전, 혹시나 지금은 취약점들이 없는데 이전 버전을 통해서 그 취약점들이 패치 여부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또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어가지고 새로운 취약점으로 찾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어떤 악성 코드나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심어진 그런 사례, 이전 버전에서 심어진 사례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스크립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량으로 어떤 뭐 이렇게 어떤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을 대량으로 분석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것들을 정보들을 가져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동 분석 도구나 그런 데에다가 자동으로 넣어주고 분석한 결과들을 여러분들 확인할 때 이런 그 오픈소스 도구를 충분히 활용하시면은 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